어서오세요 오늘 10시에 예약해주신 분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눈썹 왁싱 예약해주셨는데 눈썹 왁싱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인 되시고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요? 잘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러면 따로 생각하고 오신 눈썹 모양이 있으실까요? 따로 없고? 괜찮아요 제가 우리 고객님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 모양으로 디자인해드릴 거예요 눈썹이 우리 얼굴에서 정말 정말 중요해요 눈썹 대칭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고객님 예쁜 얼굴이랑도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모양으로 디자인해줘야 하거든요 그래도 바르지nisacak 네... 으아... particularly 가로 길이가 긴 편이고 눈두덩이가 짧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생각보다 본인 얼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얼굴 전체적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썹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주고 길이는 조금 길게 빼줘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눈썹 산은 강조하지 않은 세미아치형으로 그려주시면 너무너무 예쁠 거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우리 고객님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객님은 이따가 제가 왁싱 들어가기 전에 거울 보시고 제가 디자인해드린 디자인해드린 눈썹 확인해보신 다음에 내 얼굴이랑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수정사항이 따로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은 다 지우고 오신 거 같아요 그쵸? 잘하셨어요 그러면 눈가 유분기만 한 번 더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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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 드릴게요 눈가πό 이를 봐주시면 될 quertime 눈가weis게 이걸 깨끗하게 닦아내 드릴게요 되게 귀엽게 닦아내 드릴게요 눈가 깔끔하게 닦아내 드릴게요 눈가珍게 닦아내 드릴게요 눈가 감기chn里 눈가 감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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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눈썹 결 방향대로 한번 비켜주고 그리고 눈썹 결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비켜줄게요. 반대쪽도 눈썹 결 방향대로 먼저 비켜줄게요. 그리고 결 반대 방향으로도 그리고 결 반대 방향으로도 그리고 결 반대 방향으로도 눈에 띄는 중 음 눈썹이 좀 길어서 이거 살짝 다듬어 줄게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눈썹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보시겠어요? 자, 정면 똑바로 봐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더. 왼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눈썹도 살짝 왼쪽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는 제가 대칭을 잘 맞춰드릴 거예요. 한쪽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짝짝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정을 해주면 부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눈썹 움직여 볼까요? 거울 한 번 보세요. 괜찮나요? 수정이 필요한 곳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대로 진행할게요. 여기 정도는 뭐지? 이렇게 하면 유학적인 공격이 или 무 каким 나랄료들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안들라는 점심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안들듯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안들려요. 이렇게 하면 잘 안들든지요. 이렇게 하면 안이 좋아하세요. 진짜 잘 안ákige 잘 안 되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려드릴게요 퇴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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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요? 퇴원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프진 않죠? 제가 안 아프게 퇴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 번 더 떼어낼게요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꾹 눌러주면 조금은 덜 아픈 기분일 거예요 이렇게 떼어낼게요 이렇게 떼어낼게요 이렇게 떼어낼게요 이렇게 떼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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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떼어낼게요 잘하시는데요? 떼어낼게요 아직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반대쪽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똑같이 안쪽으로 씻어낼게요 갱신에 랩에 랩을 놓아냈게요 이렇게 손으로 빠져낼게요 이제 손으로 빠져낼게요 사용하는 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퇴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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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눈썹 자체는 되게 예쁘게 자라는 눈썹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라인을 잡아놓고 나면 관리하시기에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퇴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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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못 참으시는 분들은 눈물이 고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ab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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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냥 클리스트랑은 김미 Enlightened 빨강 퇴어낼게요 떼어낼게요 퇴어낼게요 퇴어낼게요 다 돼갑니다 퇴어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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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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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반대쪽도 마무리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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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지는 않은데 몇 가닥 정도가 뽑히지 않은 몇 가닥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핀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콕콕 쏙쏙쏙 뽑아내 줄게요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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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идно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어여 여기 내 손통웨어 ota porta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눈썹 주변이 붉게 올라와서 진정젤 발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왁싱을 해서 피부가 자극 받았을 거예요. 당분간 보습관리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꼭 잊지 마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로 삭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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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쁘게 눈썹을 그려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시켜 줄게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제 눈썹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왁싱해드린 이 라인 따라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이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좌우 대칭도 예쁘게 잘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그리실 거예요 눈 앞머리 쪽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칫 짱구 눈썹이 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그려주시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풀어줄게요 눈썹을 그리는 만큼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뭉친 곳이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좋아하시니까 너무 뿌듯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관리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선크림 잊지 마시고 발라주시고요 리터치는 한 달 안에 와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동안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러면 헤어핀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어핀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żeli 여러분 여러분의 헤어핀 제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압 느낌hang 면바이 밖이 많이 어두워요 가시는 길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참 밤 보내세요